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자, 오늘은 그에 대한 영상인데요. 보통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짜죠. 실적 발표 이후에 오른다. 두더문 날아오른다. 실적 발표 이후에 곤더박질을 친다. 하나 더 있죠. 실적 발표 이후에 박스권에 갇힌다. 오르다가 내리다가 내리다가 오르다가 지지지지지지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중간은 없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중간은 없습니다. 오르든지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무당처럼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움직이는 테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 보시면 나스닥 지수와 테슬라의 차트를 비교한 5일선 차트입니다. 5일선. 이 퍼플이 5일선이거든요. 아니, 아니. 퍼플이 나스닥.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가 테슬라. 딱 보시면 1월 18일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테슬라가 나스닥보다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점점점점 격차를 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이 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이거든요. 이틀 남았죠. 그렇죠. 화요일 수요일 오후에 실적 발표를 하니까 이 간격이, 나스닥과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면 안 돼요.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돼요. 더 이상. 왜냐하면 최근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볼까요? 이것도 장중에 지금 제가 영상을 녹음하는 건데, 지금 동부 시간으로는 1시 48분, 서부 시간으로는 10시 48분인데,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 테슬라가 며칠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딱 보시게 되면, 지수가 갈 때 가고, 지수가 빠질 때 빠지고, 실제 지난 금요일 날 보면, 밑에 꼬리, 윗꼬리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날은 어땠죠? 시장이 굉장히 좋게 갔죠. 또 오늘 지금 시장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아직 수치로는 플러스지만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런 시장은. 그랬더니 테슬라는 이 지수보다도 더 가파르게 흘러내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늘 그렇지만 테슬라는 컨퍼런스 콜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이번에 일론 머스카 나와서 어떤 말을 할지, 그걸 일론 머스카 말을 할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에서는 입은 별로 안 좋을 거다, 테슬라. 제가 아까 중간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다.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다. 전기차 시장도 많이 빠졌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7가지 테슬라 악재도 얘기해줬잖아요. 그래서 곤도박치 칠 거다. 그래서 200불 깨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악담을 퍼붓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또 쇼포지션 잡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 미주놀의 입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팀장의 입장은, 노바디 너. 반드시 빠진다라고 제가 실적 발표, 실적 발표 당일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적 발표 왜 다음 주, 다다음 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테슬라가 정말 밑득 끝도 없이 빠졌던 것이,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선반영 부분이 강하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260불부터 정말 줄기차게 빠졌잖아요. 이게 왜 빠졌을까요?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예상했으면 이렇게 빠졌을까요? 아무리 CEO 리스크가 있고, 중국이 어쩌고, 겨울에 배터리가 방전된다는 대로 이렇게 빠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뭐죠? 실적이 그닥 안 좋게 나올 것에 대한 선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선반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미 M7 같은 주식은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올 때도 쫙 치고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 그렇죠. 나홀 악재는 다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저가 매수세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실적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올 것이다의 반론에서, 반대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슬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DNA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좀 럭비공적 기질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테슬라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올라갈 타임에 꺾이고, 페닉스 라울타님이 반등에서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다면 내일 테슬라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은 내일 관전 포인트는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어닝콜이 진행되는 동안 과연 테슬라의 얼마만큼의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테슬라, 내일이 아니죠. 수요일 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지켜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캔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아셨죠? 포지션 잡으시고, 좀 더 다듬어서 내일까지 보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주제의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